한번 불러볼게요 출발 자기 이름 외치고 나오세요 출발 경도원입니다 임윤장입니다 해동 인사할게요 해동 관장님 차렷 경례에 구력 넣어야 돼 차렷 경례 해동 여기서 보여줄 도우미를 연균이 나와서 여기 살아 윤성이 보다 앞에 나와서 서있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앞에 나와서 네가 보여주면서 하는 거야 기짜기 준비 조금 기억이 안나면 임영윤 그걸 보면서 합니다 하단 손목베기 앞 내고 치고 맞아 이쪽 손이야 밥먹는 손 누가 빠르게 하나 보자 중단 손목베기 앞 우와 잘하네 상단 손목베기 앞 정권 찌르기 준비 준비 주먹을 쫙 하고 힘있게 찌르는 거야 하나 둘 손 날치기 손바닥 펴서 하나 둘 야 자 십자막기 준비 십자막기 준비 그렇지 좌 우 하 상 야비 좌 우 하 상 야비 아직 아니야 준비 준비야 고령을 잘 지켜야지 집중력이 생겨 자 하나 좌 우 하 상 야비 움직이지 않아야 돼 웃기나 하하하 자 기다려 움직이면 안돼 한 번 더 합시다 둘 좌 우 하 상 야비 아 우리 윤석이는 자신감만 볼거야 방향 안정확해도 돼요 자 전방 납법 준비 야 자 하나만 무릎만 꿇어요 하나 무릎 꿇고 둘 절하고 자 세배하듯이 고개는 들고 셋 다리 벌리고 옳지 이면서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바로 한 번 빨리 일날거야 바로 일어나 야 자 이번에는 시작하면 빨리 탁 넘어져 볼거에요 자 시작 옳지 다리 벌리고 바로 자 무엇을 하는지 이해 잘하고 있어 알겠어요 자 후방납법 해볼게 자 후방납법 시작 바로 빵 일어서고 야 어우 잘했어 자 차렷 경례 네 자 여기까지 한 끼도 심사 한번 볼거에요 잘했어요